어린이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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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쭈아리 은쌤입니다. 오늘은 어린이날을 기념할만한 노래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. 어떤 곡인지는 바로 들어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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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아멘 네 이렇게 연주 들으셨습니다. 너무 잘 아는 곡이었죠. 첫 번째로 연주한 곡은요. 어린이 행진곡이라는 곡입니다. 길묘순 씨가 작사를 하시고 정세문 씨가 곡을 쓰신 그런 동요였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들으신 곡은 어린이 날 노래라고 합니다. 윤석준 씨가 작사를 하시고 윤극영 씨가 곡을 쓰신 그런 두 개의 동요를 들어봤습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. 구독, 좋아요, 응원해 주시면 다음 주에도 또 좋은 내용, 재밌는 내용으로 쓰셔야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눌러서wickeln게요.